네, 오늘은 인공지능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챗GPT를 작동시키면 글쓰기를 해주죠. 저도 해봤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챗GPT와 제가 글쓰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 결론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선 1997년에 IBM이 만든 컴퓨터 딥블루는 세계 체스 프로 챔피언과의 체스 대결에서 이겼죠. 그리고 2016년도에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은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에서 4대1로 이겼죠. 거기서 한 번은 이겼잖아요. 이세돌이.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였어요. 아무튼 컴퓨터,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단 말이죠. 그런데 글쓰기는 어떠냐. 제가 글씨를 써봤는데요. 인공저기. 저자가 저술할 때 저자. 저작 저자죠. 기는 기계기자죠. 인공저기. 아티피셜 라이팅 머신이죠. 인공지능과의 글쓰기 기계와 글쓰기 시합하면 저는 이길 자신이 있어요. 100% 확실하게. 무슨 자신감으로. 저는 글을 많이 써왔어요. 2012년부터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이라고 매주 연재해왔거든요. 오늘 645회째 글쓸 날이에요. 이거 말고도 매일 쓰는 글도 있고요. 또 매월 쓰는 글도 있고요. 매월, 매일 연재, 매일 연재, 매주 연재가 있죠. 또 제가 논문을 제 머릿속으로 쓰는 논문. 통계 분석하지 않고 제 머릿속으로 끄집어내서 쓰는 논문이 34편이나 있고요. 또 책이 21권이나 있고요. 글을 많이 써왔어요. 그리고 인간의 머리는요. 이거 하나의 소우주거든요. 저는 제 머릿속에 빅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체험과 추억과 생각과 감상과 이런 것들을 잊고 엮어서 글을 쓰거든요.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엮어서요.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 채찍피티에 너무 의존해서 글을 쓰게 되면 저는 인간의 본원적인 능력이 글쓰기 능력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아주 고등한 능력이고요. 이것이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서서히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노래방 때문에 가사 없으면 노래 못 보잖아요. 또 자동차 네비게이터 생기고 나서 그거 없으면 운전 못 하듯이 인공지능, 채찍피티에 너무 의존해서 글을 쓰면 저는 인간의 글쓰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본원적인 능력이죠.